프리미어 리그의 주요 클럽들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자신의 미래와 토트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의 결정에 따라 프리미어 리그의 균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국 현지 매체들, 특히 커트 오프사이트는 토트넘의 리더이자 프리미어 리그 최정상급 공격수인 손흥민의 이적설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리미어 리그의 여러 클럽들이 손흥민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미래는 프리미어 리그의 여러 판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버풀과 유럽의 강우 맨체스터시티가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술 명장인 위르겐 클롭과 펩과르디올라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적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성사시킨 후 그를 리버풀이나 맨시티 중 한 곳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리미어 리그의 전술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다른 클럽으로 이적시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핵심 선수인 손흥민을 떠나보낼 것인지 아니면 팀의 성적을 위해 그를 계속 지켜낼 것인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리버풀의 감독 위르겐 클롭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해 영국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위고는 많은 런던 축구팬들이 현재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는 손흥민과 그의 소속팀인 토트넘의 재계약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2025년까지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다소 빠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래프의 이적 전문가 존 퍼시는 최근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존 퍼시에 따르면 리버풀은 오랜 시간 동안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토트넘의 조속한 재계약 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리버풀은 손흥민 선수에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최근까지도 그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손흥민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재계약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실제로 리버풀은 손흥민 영입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부트룸에 따르면 리버풀은 손흥민 영입을 위해 약 6천만 유로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며 이는 1992년생 선수에게 책정된 높은 이적료로 보도되었습니다. 리버풀 지역지 리버풀 에코의 축구 전문가 제임스 피어스는 리버풀에게 손흥민의 입단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버풀의 현재 공격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리버풀로 이적한다면 팀은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손흥민이 리버풀로 이적해 리버풀의 부흥을 이끌어낼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매체 리버풀 IK의 축구 전문가 제 라일리에 따르면 리버풀이 토트넘의 주요 공격수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상당한 이적료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리버풀의 감독인 위르겐 클롭이 과거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손흥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클롭 감독은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활약할 당시부터 그의 영입을 시도했으며 리버풀 부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손흥민의 영입을 위해 토트넘에 접근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롭 감독이 손흥민의 영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리버풀에게 손흥민이 좋은 매물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뿐 아니라 유럽 축구 무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은 중원 강화에 성공하며 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진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하메드 살라의 이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팀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전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 합류한다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의 다재다능함과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리버풀은 손흥민을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버풀의 감독인 위르겐 클로비 손흥민의 영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리버풀에 합류한다면 그와 살라의 조합은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버풀 공식 팬 사이트에서도 손흥민의 영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팬들은 그가 리버풀에 합류하면 팀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더피플에 따르면 현재 토트넘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에 대한 팀의 기록적인 재계약 준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리버풀의 감독 위르겐 클로비 손흥민 영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근 프리미어 리그 1위 등극을 기념하는 인터뷰에서 클로비 감독은 리버풀의 현재 성적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유로파 리그에서도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기자가 리버풀의 손흥민 영입에 대해 질문하자 클로비 감독은 손흥민 영입이 언제나 자신에게는 큰 과업과 같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손흥민 영입을 위해 토트넘에 여러 차례 접근했으나 당시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던 상황에서 토트넘은 항상 제약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로비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리버풀 유니폼에 입히는 것이 자신의 꿈이자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클로비는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그의 명성과 기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토트넘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어 자유계약으로 손흥민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재계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클로비는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어떻게 변하든 토트넘에 그에 상응하는 이적료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의 놀라움에 클로비는 오히려 기자를 안심시키며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반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리버풀이 그의 영입을 위한 준비를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클로비의 이러한 발언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리버풀의 지속적인 관심과 그를 팀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 영입에 여러 차례 실패한 것을 자신의 커리어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클로비의 이러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손흥민이 결국 리버풀 유니폼을 입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리버풀에 입단한다면 그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성적을 거둘지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주요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축구 팬들은 클로비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토트넘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리그 최고의 공격수가 리그 최고의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손흥민 선수의 높은 실력과 인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리버풀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축구 팬들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디에슬레틱의 축구 전문가 데이비드 온스테인에 따르면 현재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리버풀이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 손흥민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토트넘 역시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시도하고 있어 이번 이적 시장에서의 핵심 인물로 손흥민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손흥민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으로부터 제시된 조건이 그의 마음에 든다면 손흥민은 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프리미어 리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을 넘어서 리그 전반에 걸친 전력 균형과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지난 8시즌 동안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리그에 뛰어난 피니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일관된 활약은 그를 리그의 중심 선수로 만들었고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게 만든 요인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재계약에 응해 리그 최고 선수에 걸맞은 연봉을 받게 된다면 그는 토트넘의 키 플레이어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반면 리버풀로 이적하거나 재계약에 실패해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이는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의 경쟁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가 어느 팀에 합류하든 그 팀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소속되었던 클럽으로 많은 팬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적 여부는 유럽 축구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결정은 축구 팬들에게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최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